탑정글 AD 할 거임 직스하려는데. 어헤이. 내가 딴 거 하지 뭐. 직스? 직스 좋은데? 직스 쓰레시가 좋냐고 하면 좋은 느낌은 아닌데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. 둘 다 도망가는 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스가 웨이브 혼자 푸시하면 내가 로빙턴을 잡을 수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. 뭐야? AD 아이리야? 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. 아 제이스구나. 아 제이스 원딜이구나. 제이스 원딜이 직스 상대로 좋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. 룬 이렇게 들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키미리. 어 뭐야? 개문지 님인데? 오마이갓 얼마만에 아군이야. 분위기로는 벌써 이겼는데? 가봅시다. 아 근데 바텀 라인전이 좀 빡세 보이긴 한다. 제이스랑 노틸이라 끌렸을 때의 저항값이 너무 낮아서 우리가 상체에서 해줘야겠는데? 여기 점수 때 쓰레시 못 믿는다고 하신다고요? 이런 내가 보여줄게 있는데? 안아 없어가지고 빨리 집보내드리고 홀린이 위치하긴 했고 와 이 와드 누가 있어? 기가 막힌데? 아랫턴? 일단 전용 잘 챙겼다.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? 홀린이다. 랜 한 대기밖에 할 수 없는데? 타평! 부러진다 부러져! 뭐... protected! 용 quién stray? 딱 대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ㅋㅋ 어우ㅜㅜۜ 공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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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폰 먹고 가요 그에게 격려 감사합니다 좋은 오늘이었습니다 그는 무진이 잘하죠 컨셉 속에 묻힌 실력이랄까? 아니 쿠스한테 군단의 방비 두개? 저기 좋은가봐 어허허 어허허 나이스어어 좋았다 이블린이 위에 있는 것만 좀 부숴면 되겠네 어우 저 안먹을게요 아 뭐해 아 이새끼 기분이 안되있네 아이고 튀어 튀어 토하지마 그냥 이번판은 광해미덕이 맞아 지금 보면은 은근 내가 물몸으로 보일판이라 광해미덕 올려서 딱 버텨준다? 그냥 세상맛있는 허수아비가 되는거거든 하지만 좀 신경쓰면서 하면은 되게 좋을텐데 드라우면 응 엘리 물린 노플이요 노티라 이게 서포차이야 하하하 하하 아 너무 두박인데 이거 야 거기까지만 해 어이 오오 나한테야! 거기까지! 어우야! 어? 야야! 볼베야! 앙! 울어! 울어버려 그냥! 앙! 앙! 울어! 앙! 그렇지! 나이스! 아 좋았다. 야 공을 사람을 찢어가 이거지! 아니요. 공을 사람을 찢어! 분위기 좋네요. 아 이게 딱 그 물진념이 양념하고 볼베랑 세트가 AD들로 마무리하는 이거. 그래 이거거든. 우린 이거야 그냥. 어우! 마시지! 저 라스트 게임. 용으로 갑시다. 사용 먹으면 그냥 볼베랑 세트 막을 사람이 없다 이제. 근데 하나쯤 줘도 돼? 용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우리. 이블링 위치 봤어요. 아 근데 나쁘지 않았다. 제이스 잘 잘랐다. 가자! 푸쉬! 아 근데 우리 팀 앞라인 겁나 든든하다. 하하! 그냥 뭉쳐있으니까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네. 저는 억제기를 파악했습니다. 야 우리. 야 이거. 소펀만 4명이야 이거. 어어? 어우 야 어우 야 뭐야 저거. 어우 씨 저거. 야 공속이 왜 저래? 어? 아우 야 죽어. 그렇소. 고마 물어. 그렇지! 이거지! CHECK! 끝이 아니야 다 먹자 용도 먹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띠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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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매도브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돌덩이 살짝 조심해야 된다 우리 우리 쏙봇이 3명이다 이 자식들아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좋았다 또 아가누르 만나기를 꿀찌 방송 보다가 게임판님 보고 오랜만에 살짝 던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